.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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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데미지 이거 왜이래? 아니 아니 진짜 두방콧이야 이거 이거 맞아? 아니 이 단일화 잠깐만 어? 이거 맛있을지도? 아니 이거는 못참지 단일은 난 상상도 못해봤지 이 바실리스크에다가 원래는 여기다 아킴보 꼈잖아요 탄약 스네이크샷 하다가 이렇게 해서 아킴보로 썼었는데 이 아킴보가 아니라 단일로 나 이거 써볼래 아니 이렇게 멋있어버리면은 어떡해 아 잠깐만 황금위장? 아 황금은 좀 너무 흔하지? 아 이거다 이게 답이네 아 이런것도 껴가지고 점점 전투력이 상승하고 있어요 됐어 슈웅 이게 데미지가 그렇게 세대 말도 못할 정도로 근데 이게 패스드로우를 탔거든요 어 이게 돼 이거 이 기능이 이제 모던투의 그거잖아 근데 얘 단점이 달리는 도중에는 안돼 달리다가 손 떼서 이렇게 바꿔야돼 이것만 있어도 되지 뭐 흐흐흐흫 맞나 이거? 오우씨 아니 이거 아직 모르겠는데 난 데미지는 그렇지 솔직히 본인 지금 데미지는 잘 모르겠음 근데 조준사격해서 써야되나? 이 샷건 종류는 조준사격하면 또 달라지긴 하거든요 일단 뭐 근거리 교전을 해봐야 알겠죠 지금으로선 모르겠어 오? 이거 맞아? 두방인데? 아니야 두방이야 진짜 두방이야 아니 이거 야 한방이 데미지가 이래? 이래도 되나? 어? 뭐야 두미지 이거 맘이 드네? 아니 못해도 내 발에 잡을 수 있는거면은 진짜 히트인데요? 어? 왓더 뭐야 블랙사이트 시큐어 아피있거든 저기? 저기 뭐야 어? 잠깐만 뒤에 두방 진짜 두방이야 아니 가짜 두방이 아니야 진짜 두방이야 너 전비. 너 지 Vancouver 적다고 포호 허허허허허 이거 맞나? 이래도 돼? iously 흫 데미지가 이상한데 이거? 어? 거의 아킹보디리인데 이정도면? 그니까 아킹보 없어도 돼 이정도면은 어? 앞에? 앞에 사람 어? 내가 지네? 아 이건 내가 잘 맞맞았나봐 아 이게 정빵 맞냐 안받냐의 데미지 차이도 좀 있다 조준을 해야되네 조준을 해야해 조준 안하면 좀 힘들다 그치 어 딜 이거 괜찮다 솔로 듀오에서도 충분히 쓸만할 것 같은데? 이정도면? 이렇게 하나 잡고 야 이거 야 이거 맞아 씨 어우 질뻔했다 ㅋㅋㅋㅋㅋㅋ 어이 질뻔했네 근데 잠깐만 어디로 가야 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냐 방패 있으니까 방패 믿고 까불어볼까? 그래 방패 믿고 까불어보자 엏? 잠깐만 바닷속에? 물로 들어갔는데 뭐지? 근데 내가 오케이 앞에 있네 근데? 근데? 이거 봐 데미지 미쳤지? 어허허 저 거리에서 그냥 세방권? 형님 옆 건물인데? 오우 미쳤네 진짜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좀 아니야 선 넘었어 전방 맞으면 두방이야 이거 여기 있었거든 아까? 여깄다 앞에 뭐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지금 문제점이라니까 아 킹보도 아니고 그냥 두방컷 나는 거 단일 데미지가 말도 안 된다니까 그냥 샷건이야 샷건 심지어 샷건보다 유출성이 훨씬 좋아 여깄다 비었다 근데 요즘 스네이크말고 샷건스는 흐고 없지 그건 그렇고 넘어가 볼까 아 스트렐라를 같이 쓸까 방패랑 아 방패란다 스네이크랑 스트렐라랑 삐삐 호호우 오 큰가방 나이스 여기 한번 써주고 여기 오네 오기전에 해야겠다 하나가 와요 지금 손총 오케이 어 죽었다 저기 오오오 오오오 위험해 같이 데미지 씨 occas kicking 큰가방 어 블렉사이트 키도 생겼네 어! 블렉사이트 하러 갈까? 근데 내가 이거 블렉사이트 잡기는 조금 wat 오오오오오 안돼 침수되기 싫어 어어 침수 안된다 근데 나가는 길이 되냐 이거? ㅅㅅ 지랄할래 진짜 앞에 있다 호호호호호호호호 흐흫 이거 맞나? 오케이 블랙사이트는 천천히 가자 잡으면서 천천히 올라가면 될 듯 쓰읍 스테랄라랑 이거 쓰니까 장거리 원거리 완전 무적인데요? 저기 뒤편에 있는데 여기 있다 몇 미터? 30미터? 올라온다 얘 저기 밑에 있는거 같은데 안보여 됐구나 오 헉 오 오 오 오 울 완 redes cust 79 Miami 열 우와 이곳 뭐야 고마워 살려줘서 그래 아이템은 못먹네그런데 어? 이거 뭐야? 고마워 살려줘서 아이템은 못먹네 근데 어이씨 연기 좋았다 아 뒤에있네? 잡고가자 이쪽으로 올라온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블랙사이트 잘하면 딱 상하는지 보고 한번 블랙사이트 돌여야겠다 왼쪽으로 가자 가다가 마주칠까 무섭다 애매한 거리에서 내가 스렐러를 한방컨 못내면은 내가 죽는 구조잖아요 조심해야돼 어? 있다 넘어가볼게 한번 어? 여기있었는데 근데 블랙사이트 개방이다 오우! 허허허허허 근거린 이거 말도 안된다 진짜 아니 이거 근거린 어떻게 이겨 얘 잠깐만 잠깐만요 50미터? 죽을라고 오이씨 어? 잠깐만 이게 패스드로우 되네 이게? 이게 되네? 아이 잠깐만 이거 가다가 이렇게 딱 쏘는거야 아니 이게 됐네? 패스드로우 장착하니까 들어갑시다 아 근데 서클이 뭔가 근거리 규정 서클이 아니야 서클이 뭔가 어? 일로 온다 타이어 펑크다 근데 내리겠지? 어? 일로 오는데? 오우 근데 이거 까딱하면 내가 질거 같은 느낌이긴 해 어휴 미안 미안 빨리 말하지 그랬어 그니까 이게 생각보다 쓰기 좀 어려운 구조에요 애매하네 완전 극단적이네 완전 장거리 교전이 좀 많아서 이런데는 AR이 확실히 유리하겠잖아요 근데 탈옥이다 어? 오우? 왜 개트가 또 낫지? 아 이 와중에 돈을 털고 있네 아이씨 돈 털 필요 없는데 여기 자리 좋다 어? 어? 뭐 죽었어 여기 몇 미터야? 162m? 아 일직선으로 하면 안되는데 이거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올라가는 곳이 어 있다 여기였네 올라가는 곳이 없어야되는 사람 일단 위엔 없고 서크 가야되네 이거 어? 앞에 이거 멱삭 6m야 100m? 아 앞에 잡아채야될 것 같은데 이거 오른쪽에도 있을꺼거든요 이거 오른쪽에도 있을꺼거든요 아마? 아이씨 조금 달랐다 아 방패가 없어서 불안한데 제발유 야 이거는 어 저기있다 앞에 야 이거는 진짜 싸움이 애매한 싸움인데 이거? 제발 뒤에서 맞지마 때리지마라 저기로 간다 아아 어어 질이 좋다 괜찮다 괜찮다 살았다 몇미터인데 왜? 몇미터가 안치켜 왜? 야 이거 왜 몇미터인지 안치켜 뭐야 아 버그 어 여 건너가야되잖아 아볼랑 뛰어! 아니 열.. 다섯명 남았어? 근데 블랙사이트 점령했다는거는 내 위치가 찍힌다는 소린데 이거? 헬기 문 좀 닫아놓자 어? 앞에? 일로 나가면 되겠다 야 석톨 왜이래 이거 어? 앞에 있다 오케이? 어? 유리비 빨리 펴줘 빨리 펴줘 어? 위아라!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GG! 와 이게 되네? 불쌍 야 미쳤다 데미지 이거 데미지 개미쳤다 이거 야 미쳤다 유에이비가 기적이었네 그러니까 와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